강림을 보려면 스킨도감이야? 여기가 아니구나. 장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꼭 이렇게 해야 돼? 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 멋있는데? 뭔 차이야? 아 커졌구나. 아 이거 갖고 싶다. 다크니스 진짜 갖고 싶다. 아하. 식스래곤. 수룡이는 없네요. 강림이. 얘도 없고 도상용이 없네. 키워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제 트리플에서. 얘도 없네요. 라이건. 이쁘다. 할까? 얘는 별로 달라진 게 없네. 뒷 다 커졌어. 갑바보수. 오 이쁘네요. 이거 뭐야? 이제부터 레어 장식인가요? 강림 하나 와봅시다. 아. 하하. 아 이거에요? 음. 하이브로 도소를 해야 되겠구나. 날씬했다가 뚱뚱해졌어. 날씬했다가 뚱뚱해졌는데 고퀄리티. 강북 먹쟁이. 강북 먹쟁이. 오. 얘는 진짜 예뻐졌다. 성형했네. 다리가 길어졌어. 아. 이거 성장판 부수도 맞았구만. 근데 여기 뿌뿌거리에 대한 똑같이 생겼네요. 걸렸어. 뭐야 이거. 오. 멋있다니.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가고. 가봅시다. 아니야. 참아야 돼. 릴렉스. 이겨나 뽑아잉. 네. 망했죠. 해군시탈. 전술! 하하. 일리가 없지 그래.